자 어 사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배를 타고 라스트 도전님 어서오세요 마지막 승부인가요 여기는 어린이 어린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Please, I can't take this. Patience, Imowen. Soon it will all end. No! Don't do this! I don't want to die! Silence, dog. You have no purpose but to die by my hand. You are nearly ready for her, Imowen. She will be pleased. That's a board with her. She's called her. The board with her. This is your ship to the island. The bulk of your gold purchased your passage as well as the silence of the crew. Though a silence more symbolic than anything. As you may well find my men a boisterous lot at all hours. I encourage General Webber. The personal habits of your crew are your business, Captain. Just as long as they perform as they should, and deliver my people in good time. Never a fear nor worry should cross your thoughts this eve, my lord. I've travelled to sea a good many times, and I've received no troubles. The bathroom created by my cat with man 2g0s, and a wife's little. You can just tell me. I know that you do not understand the code of your goat. What this is. Man 1g0! J10'. Thepolitical Letitol in a bin to a lid. that this is fal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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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은 그... 쉐도우시프에서 같이 온 여성인가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하자면 미안하게 됐네. 이건 전적으로 내 의지가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 좋은 거래에서 요구되는 것을 해야지. 이제는 자녀와 맞서는 것이 뭔지 깨닫게 될것이. 난 그들이 이런 마주침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군. 난 정말인지 폭력이 관대하진 못해. 모든 선환자들이 부끄러워. 모든 선환자들이 부끄러워 먹을 메달들이야. 우리 배신당했어. 선원들이 뱀파이어를 뱀파이어를 우리에게 다시 데려왔어. 이 빛을 호되게 갚아야 할걸? 뱀파이어가 어딨지? 뱀파이어가 여깄네. 밸렌과 페리사가 대... 밸렌? 밸렌이... 그... 쟤 아닌가? 나한테 왔더니? 뭐 일단... 뭐 왔네요. 음... 뭐 쓸데없는... 쓸데없는 건 난 피하고. 아... 파이어 엘리멘탈 해봤자...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몽빵을 하자. 어차피 나... 내가 그... 음의 에너지로부터 보호가 되니까... 파워 아몰렛으로부터... 그... 버프를 받자... 그... 레벨 드레인을 안당하니까... 스톤 스킨 쓰고 앞으로 가잖아. 쟤넨 언데드니까... 아들지로 바꿔주고요. 난 스톤 스킨 쓰고... 다 다 iş usz 이런 이러면 안되죠 일단 이제부터 풀어주고 오케이 어? 아 이렇게 해도 안되네? 안풀리네? 쟤는 일단 못 움직이려 막아놓죠 그 애는 계속하면서 혼자 죽지 말고 아유 야 민스크는 뭐야 왜 광파 혼자 됐어 오 혼자 광포화되고 난리지 쟤는? 아 저 녀석은 혼자 광포화되고 난리지 이러면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일단 묶어놓고요 얘는 아 광포화되서 어떡하냐 쟤? 혹시 모르니까 얘는 그래도 너까지 아 너는 아 너는 일단 묶어라 스톤 스키보다 아유 썬드 진짜 밀쳐버리겄다 아유 스톤 스키드 스톤 스키드 스톤 스키드 스톤 스키드 joystick 스톤 스키드 스톤 스톤 저 Two 스톤 스톤Tre 스톤 첫 심각해 시에몬을 따라온 것이 아닐거에요 그의 약함이 그들에겐 역겨울테니까요 안타깝지만 그는 전투에서 도망갔어 언젠가 그에게 보답해주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시에몬이 배신했으면 갇힌거 아니야 지금은 당장 걱정해낼 거리가 많아요 실컷 나는 수용소에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주점으로 가세요 그리고 사닉이란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수용소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면 그가 약간 알고 있을테니까요 나는 주변을 둘러오다가 수용소 자체에 들어갈 방법이 생기면 당신과 만날거에요 서둘러요 내로 우리 적들은 우리가 여기 온 걸 알고 있어요 편하게 그냥 했으면 재미가 없었겠죠 Yours with the I could do no it It serves the The good I could do no if it serves the good I could do no if it serves the good 음… 왜.. 민스그룹 광파가 혼자 왜 든거지? 포기는 없네 볼렛이 없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덜 이거 부러야 돼 쩔고뭅 어? 어? 내가 버린것들이구나 일단 맥을 좀 박혀볼까요? 이 투시즈문은 현재 탐험왕군 지역의 검정색들을 모두 없애주거든요 한번에 밟혀주죠 자 하룻밤 자고요 대가를 받게 될거야 내가 그거를 보고 말겠어 검..검..검둥이..냉테라지? 내 주장에 구..내 주장을 굽히지 않겠어 만일 당신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조상님도 연병이나 걸릴게 벌리겠어 내가 태어난 이로 이런 모욕을 가난건 본적이 없어 당신은 정말 잘 달리는군 뭐가 이 쪼다야 신사분들 실례도 되겠소 난 오늘만해도 시험을 세번이 더 있고 각각 할당할 시간도 없는 지경이라고 내가 보기엔 정말로 괜찮아 나의 태생에 대한 그의 설명의 피가 따르게 될거야 헉..그리고 그놈의 끝없는 징징거림의 요구사항 때문에 가끔 두들겨 패하겠지 툭툭툭툭툭툭툭 내가 불쌍해지는 짓인데 내가 불쌍해지는 짓인데 어부해 하나 우르르 스페이 툭툭툭툭툭툭in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켈라잉 독핸드 불쌍한 지니아와 에이슨 그래도 그런일을 당해선 안돼요 지니아와 에이슨이 누구야? 남자메시프로드 있네 지니아와 에이슨은 켈라잉 난 켈라잉 일곱바다의 공포 켈라잉인지 내가 당신을 알던가? 아 아 얘가 개구나 올고스비워드에서 그 늑대섬 갈때 경고해주나 뭐 정보를 주던 애였는데 멜로디의 여사 다시 봐서 반갑군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어? 뭐가 흥미거리가 있어? 얘가 정보통이거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불인동은 모험의 장소이지 만약 모험이라는게 술을 마시고 해안을 떠드는거라면 말이오 왜 빌어먹을 비를 흘리는 메리오의 선원들이 그냥 올라타겠소 엄청나게 마셔대기 때문이야 판탈롱? 판..탈롱 어부야 지니와 지니와 에이스 그 온라인이요? 온라인게임은 웬만해선 아니에요 제가 온라인게임을 하면은 방송을 안할거에요 아마 예 제가 온라인게임하는 순간 방송은 없어질겁니다 이모인이랑 비슷하긴가 이 웬만해서 잘 안해요 온라인 구간하다가 게임하다가 당한정도 많고 친한 사람한테 두통수 맞은 적도 많고 배반당한 적도 많고 사람을 잘 믿는 저로서는 참 하긴 힘들더라구요 그렇다고 혼자 하면 혼자 왔다갔다 그러면 온라인 게임 하는 의미도 없구요 혼자 하면 온라인 게임 만큼 재미없는게 없죠 괜히 쫓기는 것 같고 아이템 안 맞추면 왠지 비굴해보이고 비굴해보이고 안할 이유가 많아 별거 없네요 뭐 뭐 별거 기대하지 않았지만 크래미 한번 좀 빨리빨리 다녀서 등 이런것 좀 한번씩 다 뒤져보자 좋은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넌 누구냐 선호 오예아 오예 마비의 스태프냐 어 마비의 스태프가 아니라 마비의 만들 패럴라 아 오예 오예 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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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동생은 빌어먹을 페스토로 끌려갔지 그리고 내보내주지 않아 마치 노예같다고 페스토 어 얘 누구야 죄송합니다 형 고의로 당신이 부르신 건 아니에요 가보겠습니다 돈을 잃었다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지만 나보다 절실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내 돈을 놓고 가치지 뭐냐? 어? 야야야야야 어딜 도망가 야 어딜 도망가 아니 어딜 도망가 손 날라고 싸움을 걸었으면 끝까지 싸워야 될 거 아냐 목숨 걸고 방망이지 어 일단 한번 쭉 돌아가는데 뭐 하나는 건졌네요 마비완득 마비완득 하나는 건졌고 어... 켈러헨에게서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짠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미스 해줄 수도 있지 올리브 기름이 밀수품이야? 올리브 기름이 밀수품인가 보네 어... 해적선장의 집 벌가목기 운벌리사원 카이... 카이아이지 벌가목기 벌가목기 어... 여기... 여기가 뭐... 벌가목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무슨 그거 같은데 여관 일단 들어가보자 어... 으흠 으흠 흠 도로가 오셨어 네 사닉 을 찾으라고 했었지? 사닉이 여깄네요 사닉 을 찾으라고 했었지? 반갑습니다. 나는 사닉이오. 당신은 이 브린노우의 처음인것 같군. 내가 당신들의 이름을 알아도 되겠소? 나는 네로요. 난 지금 막 아스카틀라 에서 도착하는 길이오. 아 그럼 환영하오. 나는 가장 가까운 길에 떠나려고 하니 마을은 곧 비우게 될거요. 정말이요? 당신이 도망치려는 이유가 뭐요? 도망은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요 당신은 이 지역의 길드 여총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요 내 새 아내와 나는 문제들이 인정되기 전에 여행을 떠날 거요 대체 내 뒤에 누가 있어? 이건 무슨 배신이지? 당신은 누구요? 안녕하십니까 싸니 레디 가바나께서 안보를 전해 오셨다 그분께서는 방해받는 것을 싫으시란다 당신? 그녀는 풀려났고 당신은 그녀를 주장할 수 없어 주장할 수 없어? 주장할 수가 소유할 수 없어? 이제 어서 떠나시오 공짜라고? 설마 레디께서는 자신의 지산이 도둑받는 것을 그냥 참고 있을 뿐이 아니지 물건을 혼자 쓰면 대가를 받아야겠지 물건? 나의 클레어가 물건인 것처럼 말하지 마시오 그녀는 더이상 갈만의 한여가 아니오 그녀는 내 사랑이고 당신의 사악한 손길에서 벗어났소 하! 왜 로맨티 로맨티스트가 따로 없군 내놈이 죽으면 바드들 좋아하겠어 뿅! 으악! 가빈 가빈 both 그래? 그래? 나는 헛 웃음치며 그 말을 되탱겨주지 아 이게 어디서 쪼그란 놈이 여섯명한테 죽어 우리가 누군줄 알고 구할마 나 저중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 저중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알아서 죽었네 멀리 저세 야 이게 뭐냐 이게 생각하는거지 벌과 몽켜서 암살이 아닌 저 관방진 창녀가 그건 내 문제요 누가 앉으시면 왜 그런짓을 한거요 난 저사람한테서 얻어낼 정보가 있었단 말이오 그 암살자는 그 암살자는 그 암살자는 이곳의 매충부 길드의 주인인 레디 갈와나가 보낸거요 선화로 가득한 이런 구조에서 그 암살자는 그런 사업이 그 암살자가 얼마나 많은 권력과 불을 가져줬는지 알 수 있을거예요 음 어떤 문제가 있었던거요 싸니 그 바보같은 놈은 갈바나 애들 가운데 하나에 서로 좋아하게 됐죠 클레어라고 그는 그녀의 길드하우스에서 데려가는게 데려가서는 아주 지 마누라라고 선언을 했지 뭡니까 갈바나는 만만치 않은 여자죠 그녀는 매칭 부두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답니다 흠흠흠 사이넥이 부두를 내 접선사였소 수용소로 가는길 도와줄 다른사람이 없겠소? 아 클레어를 그럼 클레어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저 갈바나를 또 예 뿌샤뿌샤 해야겠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흠흠 손님으로 위장에 들어가면 된다는거 뭐 뭐 그런거 필요였나 그냥 쳐들어가서 정문으로 가야지 뭐 아 헤드벨덯 어 그래도 마법의 마법무기를 갖고있네 꼬리 자식이 꼬리 마법무기를 갖고있구만 아이고 아 잠깐만 다섯 번밖에 못쓰네 이거 세 번밖에 못쓰는거구요 이거는 아 내가 그 샀다 팔았다 한게 그 숨쳤다 한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해놔야돼 이거는 10번밖에 안되는거구요 오케이 이거 두개는 금방금방 쓰는거야 해적빈 해적빈 해적단 빌단 폴 지미 왠지 이렇게 이름있는거 보면 저 이름에 대한 뭔가 다 사연있는거 같지않나 얘네들 거짓으로 해놨어 바보 홈즈 선장인데 아니 다른애들은 다 멋있게 해놓고 요거 여기도 몇천구가 있냐 여기도 몇천구가 있냐 뭐 좀 유명한 선장이나 아니면 선호한 이름일거 같은데 이런거 다 찾아보면 해적빈 뭐 유명한 해적이라던가 좀 얘네들 다 아마 퀘스트 같은거 없을거에요 저는 어 한 한시간전에 보일러 틀었다가 꺼가지고 지금은 약간 훈훈한 편인데 당연히 보일러도 이게 그 다 이게 돌이니까 다 돌이죠 돌 대략 가장 추울때 가장 추울때 한시간정도 켜놓고 끄면은 예 훈훈한 온기가 남아있어서 음 음 가게 없나 가게가 없나 운벌리사원 운벌리사원 여기가 운벌리사원 때리기 때리기 보너스 석대 이건 구입하자 때리기가 굉장히 그 거시기 허여 그 뭐 뭣이나냐 이것좀 찾아 자 때리기 방어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건 갑옷으로 그 커버가 가능한데 때리기만 유일하게 그 보너스 방어력이 없는 갑옷을 입어도 추가 방어력이 있지 않더라구요 때리기만 흠 흠 흠 언데드로그토보 아 다 사고싶은데 레스토레이션이 몇장이냐 아 9장 됐어 얘들아 일로와봐 음 이건 찌득인가 찌득이 됐고 이 수업은 제 마이아두 조사 모든 수업은 공부 여긴 여긴 누구냐 여기도 여기도 여긴 집이 여긴 여긴 조사 다시 실험을 할 시장인가요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소장님 어? 소장님? 자 진정하시오. 이제 진정이세요. 아마도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소 뭐야 바로 그래? 음 바로 덤벼론데요? 실명 실명 아이고 자 주문 버프 주문으로 떡칠을 했는데 자 그 쟤네는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나는 눈몸을 했는데 어 내성불림을 해서 튕겨냈구요. 중남정에 의해 보호가 되고 있고 ML 영광을 위하여 보호가 농담이고 음 시전 주문 반사 주문 반사 자 자 주문으로부터 거의 보호가 되고 있는데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는 거의 보호가 안되고 있네 주문 보호를 깨려면 주문 내쫓게 하면 되죠 뭐 무적이 우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적이 우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문 내쫓게 하면 되죠 주문 내쫓게가 저거 다 없애지 않나 하급 주문소거 하급 하급 무적의 구체 주문면역 그리고 하급 주문반사 상oting 자 아 내쫸골림 하락하고 감청조정 야 이거 이거는 이 것도도 안 맞냐 신의 일로 기어 옵처 야 미로를 나한테? 이자식이? 잠깐만 오! 내 송굴림하면 하나도 안맞네 개떡이네 이거 나 보호하고 일단 뭔가 뭔가 이상하다 백전만 좋아 바이밍 백전만 좋아 백전만 좋아 어? 이제 스톤 스킨 들고있나? 왜 안맞지? 흠 오! 복 오브 인피니트 스펠지에요? 수용소에 맞아서 돈이 10세인거 같은데? 이건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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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이느님 어서오세요? 오! 오! 괜찮아요 마법자왕 이 발더란의 망토가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더란의 망토가 정말 쓰기가 좋네요 그나저나 그나저나 이건 뭐 하루에 한번 쓸 수 있는건가? 한번 쓰면 없어지는건가? 오! 파이터들도 이 그 주사수잇대 이 정적이요? 야 야 너 왜 못 움직이냐? 야 야 너 진짜 힘이 약하다 말아 임마 전 하프웨프에요 전 하프웨프에요 힘이 아주 그냥 음 너 민스크야 너 이거 쓸래? 어 민스크도 쓸 수 있네 민스크도 화이어블로 쓸 수 있겠네 좋아 소환도 할 수 있구요 자 이거는 니가 갖고 있어 아니 근데 아까 그 해제를 못했어 애들 그거를 스크림머드도 아까 주문의 조끼가 이게 웬만한건 다 5레벨 이하의 모든 보호주문 주문함정으로 보호됨 주문함정은 9레벨이잖아 9레벨을 없애려면 마법관통이 9레벨을 없애려면 마법관통이 8레벨이 8레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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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8레벨이네 이것도 9레벨짜리 업체는 주문이 없네 야 저거 주문함도 쓰면 할 말이 없네 읏 9레벨을 에 완치 한이 얌 BT 1 9레벨 30 음 더 또 들어갈만 한데 없나? 여기는 해적선장의 집인가? 뭐 거기구요 일단 얘를 구하러 가보자 나머지는 일단 좀 좀따고 It shall be 낮에도 버젓이 있네? 낮에도 매춘성을 버젓이 하네요 시크릿워드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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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도 하나 매워놔야겠다 유일한 후일점 어 어 일단 잠입혀야되죠 아 잠깐만x3 좀만좀만 야야야야 그만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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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한 명만 들어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좋소 난 건물 주위를 살펴보겠어 당신은 조용히 하도록 뭐라구요? 죄송하지만 이 방을 나갈 수는 없어요 손님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서도 경비병들을 부르겠어요 기절! 기절하게 하는 게 없나? 한 번 불러보시지 그러면 그놈들과 같이 내 손에 죽을 테니까 아 야 그렇다고 진짜 부르면 어떡해 협박이 안 통하잖아 와 당찬 아저씨네 협박이 안 통하네 뭐 죽어 야 감정조정 너희들 따위 음 직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감정조정 하면 되요 감정조정 야 이거 이것도 하나 해줄까? 오케이 여기 안 맞던데 이거 잘 안 맞던데 이거 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굳이 말씀 안해주셔도 이게 알고 있으니까 아 잠시만요 음 잠깐 밖에 어떤가 상황은 좀 무거울까 자 손꼬야 마이크 웨이 바트 기킹 폴 굿네스 월 민스크 고즈 이벨 난 샬 시이 미 점 영토트 월 미 점포는 마이 소우 월 유 캐니벌 아 여기가 원래 내가 있던 데구나 .♪ 뭐 futuro 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야 야 거기서 니가 그냥 궁극하면 어떡해 밸랄라 WHERE MI 점포 LIVE итель 특히 둘 조금 엉 야 어오어오어오어 야 이게 그 지역이 아니라 대상으로 되니까 어? 얼레? 요! 아 대장이구나? 어쩐 사람이 안좋더라? 별 차REE 에헤 Alright 쳐패 더 강아지들에게 이걸로... 무슨 깨끗을ả? 별거 없구나 근데 별거 없는게 당연하겠죠? 널 좀 고쳐주고 야 어딨냐? 어 고쳐주고 민스쿠 과잉보호 민스쿠 과잉보호 여기서 애들이 나왔으니까 아까 경비병들이 여기서 나왔죠 잘 반응을 했으니 잘 반응을 했으니 잘 반응을 할게 잘 반응을 할게 제가 그럼 뭘 할게? 잘 반응을 할게 잘 반응을 할게 제 선택을 할게 어... 잠시만 고 아 겁나게 쭉 떨어졌네 이런데는 어... 이런데는 어... 잠시만 소환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 막을려야 얜은 곤충소사야 얜은 곤충소사야 애들을 소환할 수 있어 곤충도 소환하구요 야 야 들려봐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런데는 제발 저는 당신을 위해 소녀동호가 일해왔잖아요 저를 풀어주시면 안되나요? 훌쩍 닥쳐 형별은 엄정 엄정하게 즉시 집행되는거야 너의 남편 싸니꺼 마찬가지로 너도 본보기가 될테니까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반나 손님이와꾼 흠 그런거지 당신은 누구여 남자 내 쓸모없는 경비병들은 어디있는거지? 어 거기 그 쓸모없는 경비병은 내가 그 스삭스삭했소 뭐 안녕하시오 이 여자는 곧 죽을것이고 어쨌간에 내 소유여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어 음 아이 뭐 이 사람은 소유물로 하면 안되지 이러한 모험자들 사이에서 도도함에는 흔한 특징이지 뭐 전투 시작? 갈바라대는 갈바라대는 눈푸드 시작 일단 도망 어? 림프 혼자서 잘 해결했는데? 림프 혼자서 잘 해결했는데? 림프가 굉장히 좋은 애죠 죽었네요 꼴까닥 돈이다 돈 돈 돈 돈 돈 돈 다 돈이에요 3급은 아직 내가 확인을 못하나보네 또 가치나 했나? 또 가치나 했나? 또 가치나 했나? 또 가치나 했나? 됐어 클레어 클레어 유검스럽게도 갈바라나가 사닉을 죽였어 내가 전부 목격했어 살해당했다고요? 아니야 훌쩍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왜 그런 일을 저지른거지? 훌쩍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녀가 그를 죽여줄 것이라 의심을 했지만 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 모든 일에서 피난시켜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될군요 갈 곳은 있나요? 사닉이 배의 선장 인 골리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거에요 사닉이 선장이라 어쩌면 그에게 내가 찾는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를 어서 만날 수 있어 그는 부득가 있을겁니다 제가 안낼께요 어서와 따라오세요 레벨업을 했다 골린 선장님 맞습니까? 그래요 누구 누가 레벨업을 했지? 자 제가 레벨업을 했네요 에어리 한가지 더요 수용소에 들어갈 방법을 알고있소? 친구 한명이 안이 잡혀있고 구해내야만하오 가을베나의 암살자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사닉이 내게 말했을거요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아이 아유 야 이지미골드가 뭐냐 아이 주질말든가 아 돈이 없어 주질말든가 이지미골든가 뭐야 야 아이 아이 저건 저런 꼴이잖아 한 뭐 일거리 한 일주일 작업치 하나 딱 던져주고 일주일 작업치 던져주고 열심히 해가니까 여기 보수요 하면서 100원 주는 거 아니야 아 20원 주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선의로 그냥 해줬다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마법적인 정상이 아닌 자들을 들여버리는 거요 불원정하다는 걸 증명하면 대사력이 당신을 거기로 보낼 거요 고맙소 자 레벨업을 했네요 자 레벨업을 하도록 하죠 매지 6레벨 스펠을 드디어 그거 아니라 원래 쓸 수 있지 않았나 아 못썼구나 드디어 쓰네 그렇다면 어 위기 대비 하긴 좀 그렇고 어 체인 라이트닝 체인 라이트닝으로 녹화죠 어 자 어 이거는 일단 놔두고 아 아 할 게 없다 에스 장 проблем 가사 어린이 너는 클라우드 키를 하나 써라 스크린로드 하나 메모라이트 하고 스크린로드 하나 메모라이트 하고 여기 감속을 하나 더 하죠 오케이 자 잠깐만 하고요 자 일단 갈바난의 마술에서 클레어를 고행이긴 했지만 다시 연결된 단서로 해답을 얻을 수 있던 건 아니네요 잠시만요